네 안녕하세요 메브리안 여러분 오늘 국토교통부 정부가 사전청약 구체적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동작구 수방사 일정과 분양가도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수방사 모집 공고는 6월 9일 청약 접수 일정은 19일 20일 그 다음에 일반 공급은 20일 22일 그 다음에 7월 5일 당첨자 발표고요.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전용 5구 26평 기준 8억 7천만 원대이고요. 인근 2021년 2011년 중공된 레미안 트윈파크 같은 평형 시세가요 11억 8천에서 13억 4천만 원입니다. 평균 12억 원대인데 옆에 12년차 구축 아파트가 12억 원대인데 2026년에 중공되는 최신축 아파트가 8억 7천만 원에 나오는 겁니다. 수방사에 관한 자세한 청약 정보는요 위에 링크 있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사전청약 이제 발표 중에 수방사 부분만 떼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 외에 남양주 왕숙 등 다른 또 좋은 사전청약에 대해서는 2탄 3탄으로 후속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동작구 수방사 여기 보도자료 보시면 255호 6월 9일 이렇게 공급된다 나와있고 일반형 LH 이렇게 나와있죠. 12일에는 남양주 왕숙 932호 안양매국 204호 13일은 고덕강일 3단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남양주 왕숙과 안양매국은 나눔형이고 고덕강일은 토지임대부형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청약 종류가 달라요. 그런데 동작구 수방사는 일반형이죠. 일반형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분야 일반 공공분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청약해가지고 소유가 100% 다 냈게 되는 거죠. 토지를 정부가 갖고 이런 식으로 지분을 나누는 형태가 아니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시세이 70에서 80% 나오고 그걸 당첨되면 그냥 온전히 재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형으로 공급되는 동작구 수방사는요. 8억 7200만원으로 분양가가 산출이 되었고요. 당연히 정부랑 지분을 나누는 나눔형은 아무래도 분양가가 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남양주 왕숙이 2억에서 3억대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고덕강일이 3억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입지가 여기 동작구 수방사가 더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방사는 정부랑 지분을 나누거나 시세차익을 나누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100% 내 소유인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걸 감안해서 분양가가 지금 8억 7200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였죠? 성동구치소 우리가 공공분양 4대장 동작구 수방사 용산정비차 성동구치소 삼성 서울의료원 있는데 올해 또 성동구치소 분양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올해는 안 나온다고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성동구치소 설계 디자인 공모를 했거든요. 그 말은 성동구치소를 뭔가 암튼 디자인 설계 공모까지 해서 더 멋있게 지금 공급하려는 어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동구치소와 명목 행적타운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올해 사전청약 물량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 정부는요 화성동탄, 대방동 군부지, 위례 뭐 이런 곳들 지금 9월에서 12월에 사전청약 예정돼 있는데요. 이 단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동작구 수방사에 돌아와서요. 자 여기 위치 보면요. 한강변에 위치하고 노량진역, 노들역, 인접한 더블역세권이죠.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한강대교를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보도자료예요. 한강조망, 도심 속 녹지 등등 쾌적한 주거 환경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가 입지 자체가 당연히 한강변에 맞닿아 있어서 한강변 나온다고는 알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이 단지는 한강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배치도 보면요. 이건 뭐 한강변가 안 나오라 해도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바로 한강변에 맞닿아 있는데 배치도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한강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분양가는 8억 7천만 원대 그 다음에 동작구 수방사 일반형으로 공급됩니다. 거주지와 청약 조건 등 자세한 내용 저희가 최신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 얘기 위에 링크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공공분양이지만 추첨제가 도입됐다. 그래서 그동안 공공분양은 우리가 20년 넘게 부은 슈퍼통장들만 일반 공급 어떤 당첨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첨제가 도입됐으므로 통장을 만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 이거고요. 그러한 추첨제 물량이 15가구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남양조 왕숙도 관심이 있는데 두 개 다 넣을 수 있나요? 네 두 개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먼저 당첨자 발표한 걸 당첨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동작구 수방사에 넣고 고덕강일에 넣는데 수방사가 당첨자 발표가 7월 5일이고 고덕강일이 12일이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만약 두 개 다 당첨이 됐다면 수방사의 당첨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이 공공분양은요. 소득, 자산, 거주지, 청약통장 이런 요건을 보는데 그 기준은요.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 기준입니다. 청약을 신청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사전 청약 모집 공고가 나온 시점입니다. 자 수방사 모집 공고 언제 나온다고 했죠? 9일이죠. 그럼 오늘이 7일인데 이틀 남았어요. 9일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거주지, 청약통장 요거를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반 공급의 80%는 순차제 즉 청약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일반 공급의 20%는 잔여, 이 잔여 물량이죠. 잔여 물량은 앞서 순차제에서 낙첨하신 분들과 통장 1순위가 안 된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다는 거고요. 여기는 수방사는 전용 5구만 나오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득 자산 기준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모집 공고일 9일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본다는 겁니다.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거주지였죠. 우리가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는요. 수도권 50%, 서울 50% 이런 식으로 지역 할당이 있었지만요. 수방사는요.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가 아니죠. 그래서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합니다. 즉 경기도 민도, 경기도 거주자도 넣을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는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되므로 사실상 서울 거주자들이 신청하게 되겠죠. 이건 일반 공급의 적용이고요. 수방사 청약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저희가 모집 공고가 나오면요. 그때 한 번 더 중요한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매 제한이라든지 어떤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앞서 링크 소개 드렸죠. 그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청약은 계속 규칙이 바뀌기 때문에요. 저희가 모집 공고를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